당신의 몸피부, 보이지 않는다고, 옷에 가려있다고 소홀하지는 않으신가요? 거칠고 건조한 겨울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한 꿀피부로 만들다. 애터미 울트라리츠 바디세트 얼굴피부와 몸피부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외부환경에 노출이 많은 얼굴과 옷에 가려져 노출이 적은 몸은 당연히 피부결이 다를 수밖에 없고 필요로 하는 세정성분과 영양성분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버터와 모링가, 로즈허니 등 최강의 보습력과 영양감을 자랑하는 천연 유래의 효능성분들로 만들어진 애터미 울트라리츠 바디세트는 오직 당신의 몸피부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충분한 영양감은 물론 놀랄 만큼 오랫동안 지속되는 보습력을 선사해드립니다. 노폐물은 깨끗이 씻어내고 촉촉함과 영양감만 남긴다. 애터미 울트라리츠 바디워시 애터미 울트라리츠 바디워시가 일반적인 워시 제품보다 특별한 이유는 바로 트리플 액션 시스템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리플 액션 시스템이란 풍성하고 부드러운 거품, 깨끗한 세정력, 그리고 고보습 효과 이 세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는 메커니즘으로 먼저 천연 유래 성분이 90% 함유되고 EWG 그린 성분들로 처방된 내용물이 부드럽고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 피부 자극 없이 깨끗하게 당신의 몸을 클렌징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극건성에 민감하고 연약한 피부를 위해 특화 처방된 울트라 모이스처 시스템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도 오랫동안 촉촉한 보습감을 지속시키는 절대적인 고보습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울트라리츠 바디워시는 또한 편리한 멀티유스 제품으로 풍성하고 크리미한 거품을 발생시켜 바디워시나 입욕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중 레이어링 보습 코팅막을 형성하여 즉각적인 피부 개선과 지속적인 보습 효과를 부여한다. 에터미 울트라리츠 바디크림 울트라리츠 바디크림은 절대적인 보습 효과에 집중하는 두 가지 기술을 통해 당신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기술 1. 오중 레이어링 보습 시스템 오중 레이어링 보습 시스템은 보습막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5단계 보습 케어를 통해 5번이나 수분을 잡아줌으로써 강력한 보습 효과를 실현합니다. 1단계 저분자로 피부 속을 촉촉하게 히알루론산 보습 2단계 기적의 나무의 미네랄 효과 모링가 보습 3단계 장벽에 힘을 키우는 세라마이드 보습 4단계 거칠어진 피부를 촉촉하고 매끈하게 꿀 보습 5단계 강력한 보습 자물쇠 시어버터 보습 이 중에서도 특히 최강 보습 물질로 알려진 천연 시어버터가 25%나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강력한 영양감과 수분감을 부여합니다. 기술 2. 라멜라 액정 크리스탈 기술 라멜라 액정 크리스탈 기술은 먼저 바디크림 성분을 피부 지질맛 구조와 유사한 라멜라 구조로 만들어 유효 성분의 피부 침투력을 강화하고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 피부 사이사이에 보습 성분과 영양 성분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피부 굴조률을 향상시켜 빛나는 피부 광채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합니다. 그 결과 다른 바디크림과 비교했을 때 사용 직후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촉촉한 보습력이 월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에터미 울트라리치 바디세트는 모린가꽃 향기와 함께합니다. 신비롭고 우아한 모린가꽃 향기가 당신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며 샤워 후에도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이 당신의 몸을 오랫동안 감싸줍니다. 겨울철 건조하고 메마른 당신의 피부 에터미 울트라리치 바디세트와 함께라면 당신의 피부 고민은 사라지고 당신의 피부는 오랫동안 더 촉촉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거칠고 건조한 겨울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한 꿀피부로 만들다. 에터미 울트라리치 바디세트 에터미 울트라리치 바디세트